진짜야? 너는 집에 가서 밥 먹어도 돼? 진짜? 너 엄마한테 안 물어봐도 돼? 우리 엄마한테 말해야 되는데 너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아무 때나 니가 맘대로 손님 불러오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 꼭 물어보는 거야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니가 먼저 어? 이러고 대답했어 잘못했지? 나 오늘 밥 혼자 먹었어요? 오 진짜로? 아줌마 밥 조금 줄 테니까 혼자 한 번 먹어볼래? 쟤 안 넘어간다 너 제일 좋아하는 거 뭐야? 새우트리임이야? 응 너 제일 좋아하는 거 뭐야 야 넌 뭐라 얘기하니